야 이거 염소나 산량이나 어떻게 삼척에는 별 희한하게 다 사는구만 이런 색깔 이런거 봤어? 이런 색깔이 어디에 있어? 나 이거 처음 봤어 어이 발하게 싸우자는 얘기지 니 까불 좀 하라 이거요 자 저 저 옆으로 박치기 하려고 하자 새끼가 아주 별놈이네 이거 한번 옆에 박치기 어 추워 야는 머리만 땅으로 쳐박으면 싸우자는 얘기야 자 머리만큼 깨도 안아파 야 염소야 어 저 저 저 염소야 이건 흑염소도 아니고 뭐여 이거 어? 돌멘이나? 야 니 옷에서 요런게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마루 갔다 오는지 모르지 돌멘 한번 찍으러 갔다 와 야 강원도 용월에서 와가지고 울진 와가지고 별걸 다 보네 잘 있어 우리는 간다 우린 금강 대왕 소나무 촬영하러 간다 어휴 아이고 멋있지 아이고